안녕하세요 오늘 할거는 뭐냐면요 어떤 분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계란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계란이구요 두 손가락 손톱 누르는거 아니야 두 손가락으로 깰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뱅뱅 맥뱅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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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콤한 색을 제거해줍니다. 하얀색을 제거해줍니다. 어떻게 해야해? 이렇게 해서 해 보자. 손가락 오케이 손가락을 제거해줍니다. 손가락으로 옮겨줍니다. 손가락으로 옮겨줍니다. 손가락으로 옮겨줍니다. 손가락으로 옮겨줍니다. 두 손가락으로 깨진다 얼굴도 튀었는데 계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수평 수직 다 맞고요 수평 수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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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졌다 다 튀네 다 튜 깨지고 나서도 문제다 이거 집사람한테 걸리면 혼나기 때문에 빨리 치우겠습니다 어쨌든 계란 세워서 두 손가락으로 깰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저는 빨리 이거를 좀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우지 니가 참 keeping 사랑하십시오 시청자 이거